2번이야. 우리 2번이 가짜 같아. 2번? 맛있었는데? 맛있었는데, 맛있는 건 다 맛있어. 아니, 맛은 있는데 감자탕 맛이 아니야. 약간 부대찌개 맛? 부대찌개 맛 나지. 어어, 부대찌개 맛. 그래, 우리 2번으로 나가자. protest. 미주 언니와! 물줄, 미정! 미주 언니! 미주언니! 무슨 일이야? 아니, 미주언니! 방금 봤어요. 미주언니 갈까? 어딨어? 이리와! 미주언니! 아 저 다 불러 너 나 냉수했어 너 냉수했어 너 냉수했어 너 냉수했어 너 냉수했어 맵자 맙자 맵자 왜이리 왜이리